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비즈니스쿨 화법마스터 김효석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희망재단이 함께하고 네이버가 공동기획하는 행사에 저희 김효석 아카데미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시게 되는 라이브 커머스의 길에 꽃길 가는 등불 환하게 켜드릴게요. 고객의 니즈를 갖춘 음악화세강이 김효석 쇼호스트 아카데미가 네이버로 찾아가겠습니다. 김효석 아카데미와 네이버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매출도 상승, 광고효과도 상승, 고객 유입도 상승하는 총 60명의 소상공인들이 김효석 박사방 12명의 쇼호스트 멘토단과 함께한다. 10명씩 한조가 되어 펼치는 라이브 배틀. 어마어마한 상금, 놀라운 참여 혜택. 책임 멘토 김효석 박사방, 네이버 쇼호스트 멘토단 김은정, 천우정, 김준서, 이수훈, 윤서영, 이숭훈, 백영렬, 윤소연, 원비희, 김수빈, 김지선, 나혜진. 현장에서 뛰는 쇼호스트 멘토들과 함께 도전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백점은 20년 전통의 김효석 아카데미가 함께한다면 그리고 소상공인 지능공단 희망재단이 후원하는 라이브 커머스 서바이벌 코칭.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